진짜 귀엽죠? 어르신은? 제가 대화를 기록해 오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계속해 한! 한! H.A.M.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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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밤입니다 어제 새벽에 카메라 켜고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얼굴이 많이 추척하죠 베트남 갈랏에서 걸린 감기가 지금도 안 나고 있어요 비쳐갈 것 같아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레스토랑 어제 새벽에 같이 술 먹었던 식당인데 이게 음식이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음식이 딱 세 종류거든요 딱 세 종류에요 이렇거든요 가격 그리고 이거 좀 지켜봤는데 이 집은 배달이 전문인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먹는 걸 보고 제가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네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집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밥 양이 너무 많아 저걸 먹을 줄 모르겠어요 저걸 먹을 줄 모르겠어요 아가씨도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저걸 보고 그래도 좀 더 먹고 저걸 볼게요 뭐? 이거 뭐? 이거 뭐?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잘한다 사와디카 예아 잉글리시 플리즈 잉글리시 응 잉글리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앉아야되지 내가? 가 가 가 가 어디 가 해피니옥 가 내가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되지 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촬영하구요 아직 그렇습니다 지금 아가씨들 자꾸 화면에 나오셨어가지고 캠 testify 해피니옥 가 키니까 냉삿 가 야, 라리 작가 여기가 12시, 몇몇? 재밌어 이 골목도 저희 상인들이 저를 다 알아요 국무집, 밥집, 전부 다 전부 다 저를 알아 아, 귀여워 어디 값? 어디 값? 어디 값? 어디 값? 얘네들 난리 났어 막 숟가락 숟가락이랑 퍼프 다 챙겨줘 까 까 까 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얘들 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오케이 고금 까 네 스프 스프 앤 네 네 네 오케이 네 네 네 같이 내 손이 쉽게 다치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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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얘들 지금 출원하고 싶어서 난리야 난리야 금액은 좀 안 좋은데 암튼 애들이 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해서 제가 옮겼어요 네 네 암튼 잘 먹겠습니다 음식 이름도 모르겠고요 그냥 무거우라 밥이랑 계란이랑 뭐 고기 같은 거예요 몰라요 네 네 그 집의 다른 친구들이에요 이게 뭔고 그러고 고기야 어 고기가 응 고 millet 이건 고기 이게 뭔고 그러고 어이 단장 베이스인데 매콤해요 와 I want to be you 매콤해요 매콤해요 이제 한국에서도 매운거 어쩌신거 못먹어요 매워요 음식 주문한지 한 30분만에 나왔거든요 와 맛있다 이 계란이 핵심입니다 매운맛을 팍 중화시켜 라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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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랑피 마 피바 피바 와 진짜 맛있어 피바 와 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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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이 라이 아로이 라이 피바 에이 파파 김치 김치? 뼈에 뼈? 다리에 뼈 뼈 아 여기 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이거 생막롸이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간장 베이집 고추가 넣고요 그냥 매운 고추로 매운맛 냈는데 완전 한국맛이에요 아시는건 국물이랑 야채를 안줬다는거 고꿍꺼 고꿍꺼 김치 사랑해요 사랑해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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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요? 김치 김치 한국만로이 한국만로이 아기가 너무 예뻐 여자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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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이 정상가 오빠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오빠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잘 들어봐 너희들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 그래서 절대 여기서 아 정말 이건 뭐 국제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순진한 애들이 나중에 커서 백인 할아버지들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없나? 국제 뭐 그런 기분은? 아 진짜 내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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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 얼마나 예뻐 물빛이 오 예스 아라 색깔 그리 음 언니 아 아 내 스태플로 여행 에 넥 내 아 만대 만대 팍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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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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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책을 갖고 왔는데요 한국어 공부하는 교재에요 우리 가오 founder 이 så 우리 어떤 권니찌와 세영 나 하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나타는... 랍스파이 아나타는 일본어로 되어봅시다? 라이안 일본어로 되어봅시다? 맞아 디디 야.. 너. 디디 와 이거 공부를 해버려 어렸을때부터 인원이 때 친구들 잘 들어요? 내가 설명을 좀 길게 할께 설명을 좀 길게 할께 인간 뇌가요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어서 언어 공부를 하면 모국어랑 외국어 방을 옮겨 당겨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방과 이 방을 빨리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 지금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 나이 때 있죠 제가 알기로는 12세 이하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때 모국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3의 언어 제4의 언어 까지도 계속 한다고 해도 돼요 공감이 잘 안 가시죠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생각하죠 모국어가 여러 개면 영어로 생각할 수 있고 태국어로 생각할 수 있고 베트남어로 생각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러시아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멋있겠다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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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치라는 말을 알고 싱가포르 싱가포르 알구나 진짜 진짜 대박이야 한국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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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넌 너무 아름다워 넌 너무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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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절대로 동맹이 동맹이 요 라이프 동맹이 요 라이프 아름다워 껍질 사요나라 너무 아름다워 나의 신장 밥도 엄청 많아요 구글보레기를 설치해서 제 이름은 이브입니다 이브 이브 핑킹 라리사? 핑킹 핑킹 이브 라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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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았어 진짜로 밟았어 라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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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너무 예뻐 라리사 vag日 라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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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자랑한다. 잘 공부했던 거. 빼곡해. 안 돼. 길에 관찍을 남았어.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지 혼자서 유튜브에 독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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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가. 고고 가. 고고 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gown이 많아. 왜? 네, gown이 많아. 굉장히 맛있어. 김 끼. 김 끼! 김 끼! 와, 2023년 1월 1일. 일단 분위기 좋았습니다. 내가 가는 동네마다 남녀 녀석 불문한 것 같아 있나요? 있나요? 왜 캐들 이렇게 환대하는지 있나요? 어제 알게 됐어요 어제 이 식구들이랑 제가 대화를 오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계속해 슈을라이 continue 슈을라이 슈 슈 한 한 H-A-M 한 한 한 한 아 내 이름은 한 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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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땅 이것은 한입땅 이것은 한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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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거든요 두개가 한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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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ạ 여기까지 yn übrigens 운대형 Ted 에효 지금 미니기 고기 몇몰물리 공부 미니기 미니기 그의 맥핀 루엉 루엉 아잇 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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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구글 번역기로 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루엉 이렇게 자판에 찍어서 나한테 버려야겠다고 아파라니 깨묵 깨묵 여기 꼬이아네 그지 생각난다 깨묵 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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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은편에 아저씨가 다른 호텔 매니저에요 가격을 물어봤는데 루엉 cerca 루엉 루엉 deren 템 resposta 치하 느끼면 한국말 중국어른 느끼면 휴 섭house 내 소요! 그래서 절제로 할아버지들 내 소요 알겠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My sweet soul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카메라 끊어야 하는데 얘들이 못먹으면 어떡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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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고요 일단 이 아가씨들하고 인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Hey Lisa Hey Larisa See you tomorrow 오빠 얘기하잖아 See you tomorrow Bye by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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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